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친 그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겠죠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열심히 산 그대를 미소짓게 하는 좋은 음악과 친절한 이유처럼 그대의 하루가 아름다운 미소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배려와 소통을 노래하고 오랜 친구처럼 함께 하루를 나누며 더 많은 웃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람, 내일의 정책 에브리데이 바이 KTV